나세기의 시정자유매 나무할매 타보 사십팔원의 울력자유매 나무할매 타보 아 백대왕 풍불로 넘어간다 아, 대일에는 진광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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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전광유리가 원구린데 도산지역은 결합소사 아, 대일에는 진광대왕 아, 대일에는 진광대왕 아, 대일에는 진광대왕 아, 악사유래가 원구린데 화탄디역은 결합소사 에이 다 보안 아 대사 매난성계나 대화 에이 다 보안 아 연금 전부리 원불인데 한 빈 지역을 변 앞서서 아, 에니타버 대사에는 고간대와 에니타버 아미타버니 운불인데 군수지역을 멸 앞서사 대오에 난 좀 날 Kurtz 대오에 난 좀 날아од 지장 발사리 원뿐인데 발상지역은 전합소사 아대누게는 저 원성대왕 아대대지 보살이 운불인데 독사 지역을 전합소사 에이 다 볼